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안타와 볼렛으로 두 차례 출루했습니다. 추신수는 오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2대4로 뒤진 8회 초 선두타자로 나와 좌천 안타로 역전에 물골을 트는 등 4타수 1안타 1볼렛을 기록했습니다. 시즌 타율은 2할 8푼으로 약간 내려갔고 텍사스는 8회 5대4로 역전했지만 9회 말 끝내기 밀어내기 볼렛을 내주며 5대6으로 패배했습니다.